주식회사 솔로아이는 계측 및 측정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2018년 창업하여 국내 기업 및 국책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다양한 시험 설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성능과 내구 시험기, 반도체 측정 시험기, 다양한 분야의 측정과 자동화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시험 설비를 위해서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측정 기술과 측정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 1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부분이 시뮬레이션 기술입니다. 기존 측정 및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과 시뮬레이션 기술의 전파업을 통하여 좀 더 실제적인 차량처럼 동작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옆에 보이시는 트윈빌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입 초기로써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저희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국내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장비를 필요한 기업에게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하고 판매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면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제를 통해서 좀 더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차량에 대한 배터리 연구 부분에 국내 업체와 프로젝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창업진흥원의 과제를 통해서 엔시스의 소프트웨어를 좀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엔시스의 시뮬레이션 부분과 실제 시스템의 물리적인 부분을 잘 융합할 수 있는 시험 설비를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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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